내일 고아웃캠프가 있어요 하루 전날 그 앞쪽에서 캠핑을 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카라반 정리를 해야해요 하.. 고아웃캠프 카라반이 오랜만에 움직이겠네 고아웃캠프 가려고 청소를 합니다 자 이제 카라반을 매달고 출발합니다 고아웃캠프 고고싱 안성유계소에서 캠이나 직장인 작가 형이랑 줄리영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튜버의 삶이 힘들어요 아트우드형 만나러 파타야 가요 파타야일 때? 태국가자! 위치 찍어보니까 태국이도 막 파타야 가고 싶습니다 파타야에서 만나요 아트우드형 아트우드형 나 여기있어? 응 카드 있어? 오오.. 오오.. 호호호 안성유계소입니다 여기 일행지를 만나뵙는데 저 앞에 기다리고 있네요 아트우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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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밥 여기서 먹어요? 좀 더 갈까? 아트우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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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장작이랑 스토브 장작이랑 스토브 만들어 가있지 아트우드형 장작으로 가득 채웠어 여기서 뿌렸네 아뇨아뇨 뭐야 새차가 있어? 지난주에 했지 지난주에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강인한다고? 지하주차앤드 같아 아 안성국밥이야 이거 뭐 아트우드형 얘는 681번 아니 우리 돈까스는 번호가 안 넘어가 여기다 500분대야 있어 밥을 다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드시면 안됩니다 안성국밥은 드시면 안되요 돈까스도 별로던데 그럼 제육 그 개수에서 제육도 빠르다 제육도 빠르다 하필 터블리 터블리 한밤 터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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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티켓팅 부스에 왔구요. 저희가 1번입니다. 오늘부터 줄을 쓸거에요. 1번 줄, 어딥니까? 화장실 앞으로 가시죠. 티켓 부스 앞에 1번 자리 1등으로 서있습니다. 지금 고아웃 티켓 부스 앞이구요. 저희가 1번으로 줄을 서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입장인가요? 9시 입장? 내일 아침 9시 입장. 한 발 앞섰네. 우리가. 한 발이 뭐야. 뒤에 한 대 서있어. 작가형 4등이다. 코로나 때 밀가루 대란나갔고. 마트에 밀가루 하나도 없고. 밀가루 발랐잖아요. 고아웃 3박 4일 팀. 3박 4일입니다. 저희는 고아웃이. 2박 4일. 뭐야? 왜 이렇게 산다가는 거 같아? 어? 나 된다. 필요가 없네. 불이 들어왔습니다. 랜턴가족이니까 불이 들어왔어요. 네 여보세요? 상대 정골이 먼저 왔어요. 아 170일만 하시면 안되고. 저질이 있고. 7월 30일만 하시면 안되고. 7월 30일만 하시면 안되고. 7월 30일만 하시면 안되고. 아침입니다. 7월 30일만 하시면 안되고. 주를 선 상태로 하루를 보냈어요. 어휴.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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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절빛떡 먹듯이 하나씩 괜히 이 체급을 유지하는 줄 알아 저 하나씩 하고 이거를 한 입 안 해 저 진짜 진기면 게 아니야? 그니까 뭐든 한 입이야 얘는 이 꼬리 인절빛떡 먹듯이 다섯 개를 먹으라고 아우 쉬워 아우 아이스크림 빠야맘도 안 해요 아이스크림 씹어봐야 돼 뽑아 드시는 거 같은데 수고기를 별로 안 하는데 니 잡아서 사진 찍어 어려워 차 앞에서 사진 찍는 거야? 이건 누군지 종교증이 봉지? 종갈봉증이 맞은데 아 봉지? 쪼끈뽕지 흐흐흐흐흐 똥뽕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 아냐? 개똥뽕지 모든 잠바 바지주머니에 다 들어있어 이게 바로 반려인의 삶이란 아이아이 반려인이 아직 안됐어 똥뽕지가 들어있어야 돼 반려인 아 아 아 아 언젤 러 آ는 거야 8 아 출발합니다 옆쪽으로 흑복 입은 분 안내 따라서 옆쪽으로 가신대요 혹시 자리가 카라반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상 있어요 일행이 있어가지고 앞차랑 맞춰달라고 얘기하지 뭐야 이게 바닥에 있는 걸 줬어 11번? 아 2번 해도 12번 어디야 나가면 모르겠어 찍고 있나요? 찍고 있으면 드디어 입장합니다 어제부터 우출수 4시 반부터 이제 입장합니다 카라반이요 카라반 존 이건 패밀리잖아 카라반 존 어디로 가요? 어 카라반 이쪽으로 보내면 돼 여기로 보내면 돼?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금됩니다 아니 여기 아 여기 죄송합니다 아 네 저기 캐스퍼 가는 쪽입니다 어떻게 돌려나가야 돼요 저.. 아 느낌도 저기서 돌려나가 여기서 돌려야돼 네 저기래 저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쪽부터 네 요 둥근 원 사이로 개인 카라반 다 설치하시면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쪽부터 둥근 원 사이로 여기가 카라반 존이래 여기가 카라반 존이래 지금 있는 데가 카라반 존인데 여기 원 사이로 둥근은 된대 어디다 갈까요? 우대가 어디야? 우대가 저쪽일 거예요 아 저기요? 이거 건너편 맞나? 이거 건너편인가? 물어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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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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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올라가 봐요 저 안개 땐 안 보이는데 저기 저기 여기로 갈까요? 안으로 아니면 강인한테 예측이 갖고 오라고 일단 하프 칠 때는 여기 가운데 두고 형님 콜점 없는데 여기다 두고 묵혜 왜 콜다대 한 대 하나 더 들어올 거잖아요 여기 대면 여기 못 들어오거든요 저기 대고 대고 아 맞네 한 대가 더 있네 여기서 불리하시죠 형님 카라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하프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일자로 아니 대각선으로 일자로? 이렇게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으로 에잇 유튜버 3 2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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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방식 보자 이렇게 이쪽으로 시끄러워서 자 하나 걸고 생각하자 네 사과 도전 다 내려야지 뭐 어떻게 아 기타장 아 여기 집을 다 내려야 맛있어. 이거 될 수 있어. 이거 풀고 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